어! 어! 와 나트! 퀴즈를 만들어 볼거에요. 까봐. 뜨거워도 돼? 까봐. 한번 열어볼까요? 어! 나도 똑같네! 까봐. 이건 초코바. 이건 바나나바. 이건 바다. 이건... 바나나를 떼고 가져서 이렇게 해서 뽑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넣고 올려줍니다. 일단 따라놨죠. 따라라. 뱀같아 뱀. 이렇게 초코를 이 얼기에 위에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넣어줍니다. 앗 뜨거. 앗 뜨거. 뜨거워요. 초코네들 많이 있다 초코가 많이 있어요 초코가 너무 많아 초코가 너무 많아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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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류 거예요? 걸렸나? 얼렸어요? 자리로 와주세요. 자리에 휘팟을 위해서. 자리가 좀 더 많아. 자리에 휘팟을 당겨주세요. 자리에 휘팟을 당겨주세요. 자리에 휘팟을 당겨주세요. 자리에 휘팟을 당겨주세요. 맛있다. 에 touching. 맛있다. 잘 먹었다. 짠. 라리 sponsoring. 맛은 두 손을 썰어둘면 참기름. 오늘 날씨가 안 나 examples. 집사2배속 집사2배속 맛이 어때? 맛있는데? 무슨 맛이 나? 족쥔 맛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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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던 것 같아요? 네 만들어 먹어 보니까 어땠어요? 네 괜찮았어요? 네 무슨 맛이었어요? 쪼 쪼꼬? 응 바나나는? 바 바나나 맛도 있었어요? 응 다음에 또 할까요? 응 네 око 2 카편 1 내 essas Tube מנ ür